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트렁크 대통령이 1조 8천억 달러에서 추가 증액할 수 있다고 밝혀 2조 달러 이상으로 전격 타결 지을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6,400만 명의 은퇴자들과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사위보장연금이 2021년에는 월 1.3%, 20달러씩 소포 고릅니다. 렐프 노덴 버지니아 주지사도 미시간 주지사와 함께 과격 그룹의 납치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단풍 절정 시기는 24일부터 31일까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올해 최대 쇼핑 시즌이 한 달 이상 빠른 오늘부터 개막돼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오늘과 내일 프라임데이 할인 세일에 돌입한 데 맞춰 월마트와 타겟, 베스트바이 등 전통 매장들도 맞대응 파격 할인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올 연말 대목의 최대 쇼핑 시즌이 한 달 이상 빠른 오늘부터 아마존과 전통 매장들에서 일제히 개막됐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최강자 아마존은 당초 여름에 실시해온 연례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를 가을로 옮겨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의 일정으로 대대적인 파격 세일에 돌입했습니다. 아마존은 오늘부터 최소 30%, 최대 60%의 파격 할인 세일을 내걸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쇼핑하려면 30일 동안 무료로 가입 후 해지할 수 있는 프라임 멤버십에 등록한 후 온라인으로 쇼핑하면 무료로 당일 또는 하루 만에 물건을 받을 수 있고 그로서리는 2시간 만에 배달받게 되는 등 큰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프라임데이 세일로 무려 1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3%나 대폭 늘어나는 것이자 프라임데이 이벤트를 처음 시작했던 2015년의 매출 15억 달러에 비하면 6배 이상 급증하는 겁니다. 아마존의 맞대응에 전통 매장들인 월마트와 타겟, 베스트바이 등도 오늘부터 대폭 할인 세일에 돌입했습니다. 타겟은 오늘과 내일을 들스데이로 명명하고 블랙프라이데이 때와 같은 할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베스트바이는 오늘과 내일은 조기 블랙프라이데이로 부르며 파격 할인 세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베스트바이는 70인치 삼성 4K 스마트 TV를 220달러 할인한 530달러에, 랩탑 컴퓨터는 120달러부터 파격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이미 11일부터 15일까지 빅세이브 이벤트 기간으로 정해, 애플 에어팟 프로를 50달러 깎아준 199달러에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올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이 11월 말 블랙프라이데이에 펼쳐지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자, 아마존과 대형 전통 매장들이 10월로 한 달 이상 앞당기고, 주로 온라인으로 파격 할인 판매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67%나 11월 말에 블랙프라이데이에 전통 매장에서 쇼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올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이 180도 달라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조 8천억 달러에서 추가 증액할 수 있다고 백악관 핵심 참모들이 밝혀 2조 달러 이상으로 전격 타결 지을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또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다수는 2조 달러 이상에 반대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제동을 걸지는 않을 것으로 백악관 측이 자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명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9호 패키지가 민주하원과 공화 상원으로부터 동시에 냉담한 반응을 얻자 추가 증액, 심지어는 민주당 안보다 더 많은 규모까지 파격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부행책에 대해 크게 가거나 아니면 집에 가라며 워싱턴 정치권의 최종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1조 8천억 달러 규모로 올리도록 승인한 지구 나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안보다 더 큰 규모의 패키지를 보기를 원한다며 추가 증액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배학권의 레디 쿠들러 국가경제위원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스티븐 무너신 채무장관이 민주당의 2조 2천억 달러보다 많은 규모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들러 경제위원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미국민 직접 지원, 연방 실업수당, 중소업체 PPP 재개, 항공업계 지원 등에서 더 나아가기를 원해왔다면서 무너신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협상에서 잘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낸시 필러시 하원회장이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도록 민주당 안과 같은 2조 2천억 달러를 수용하거나 그보다 약간 더 증액하는 새 코로나 쿠어 패키지를 전격 제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대를 극복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는데 돌파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케일리 맥카논이 배학관 대변인은 팍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궁극적으로는 대통령과 함께 갈 것이며 적어도 제동을 걸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타수는 연방 예산 적자가 지난해 9천5백억 달러에서 올해는 3조 천억 달러로 이미 3배 이상 급증한 상황에서 2조 달러 이상 더 투입한다는데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심하고 낸시 펠러세아 원회장에 수용하면 마지막에는 가로막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억 7천만 미국민들과 2,600만 실직자들, 1,100만 중소업자들이 고대하고 있는 코로나 쿠어 패키지를 선거 전에 시행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유권자들의 분노를 사는 것은 물론 미국 경제 회복을 금랭시킬 것이므로 10월 중 타결과 입법, 시행을 끝까지 추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특입니다. 6,400만 명의 은퇴자들과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이 2021년 새해에는 월 1.3%, 20달러씩 소폭 오릅니다. 오바마 전임 행정부 시절에는 거의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은 다소 나아진 건데요. 하지만 2019년에 2.8%, 올해 1.6% 인상보다 3년 연속 낮아지는 것이어서 노년층의 불만을 살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보장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노년층과 장애인 등 6,400만 명은 2021년 새해 연금액이 1.3%, 월 20달러 오르는데 그쳐 코로나 사태 속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오늘 2021년 소셜세큐리티 연금이 1.3%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콜라로 불리는 생계비 조정이 물가 인상률의 근거에 이루어지는데 새해는 저물가 때문에 올해의 1.6%보다 0.3%포인트 낮아진 1.3%로 산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1.3% 인상은 매월 받는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이 평균 월 20달러씩 인상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6,400만 사회보장연금 수령자들은 새해 1월부터 한 달 평균 20달러 오른 1,543달러를 받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6% 인상으로 매월 24달러 오른 연금을 받아왔는데 내년에는 그보다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2019년에는 2.8%나 오른 바 있어 3년 연속 인상폭이 둔화됐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는 수령자들은 올 6월 현재 6,400만 명에 달하며 80%인 5,120만 명은 노년층 은퇴자들이고 20%는 장애인과 미망인 등입니다. 매월 받는 사회보장연금액은 평균 1,500여 달러이고 67세의 맥시멈 최고액은 3,011달러 70세의 최고액은 3,79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사회보장연금 월 지급액이 3년 연속 둔화됐지만 오바마 전임 행정부 시절에는 거의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은 다소 나아진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과 2011년, 2016년 등 3년은 한 푼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에는 0.3% 인상되기 시작해 2018년에는 2%, 2019년에는 2.8% 인상으로 급등했다가 2020년 1.6%, 2021년 1.3%로 둔화된 것입니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은 3%씩 대폭 인상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렐프 노덴 버지니아 주지사도 미시건 주지사와 함께 과격그룹의 납치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시건 주지사를 납치하는 음모를 꾸몄다가 체포된 과격그룹들은 코로나 사태의 셧다운으로 강력 대응하던 버지니아 주지사도 노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강경 대응하던 주정부들의 불만을 품고 주지사들을 납치하려다 적발된 울버린 파수꾼이란 과격그룹이 미시건 주지사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주지사도 노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지사 납치 계획을 분쇄한 FBI의 수사요원은 법정 진술에서 울버린 파수꾼이란 과격그룹이 민주당 소속 렐프놀덴 버지니아 주지사도 납치할 계획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 과격그룹은 미시건의 그레첸 휘트머 여성 주지사를 납치하려고 모의했다가 FBI 적발돼 분쇄됐으며 이 그룹 멤버 6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6일 오하이오에서 모임을 갖고 코로나 사태의 전면 셧다운으로 강력 대응한 주정부의 주지사들을 납치할 계획을 모의했다가 비밀첩보원, 내부정보원, 감청 등으로 포착한 FBI에 의해 차단됐습니다. 이들은 특히 지난주에 다시 모여 납치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 등을 구입하는 데 돈을 지불하는 등 마지막 실행 단계에서 체포됐습니다. 울버린 워처스라는 과격그룹은 그레첸 휘트머 미시건 주지사를 납치해 작동하지 않은 빈배에 묶어놓는 테러를 모의했습니다. FBI는 그러나 라이프놀덴 버지니아 주지사도 납치 대상으로 삼았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범행 증거나 추가 혐의 적용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면 폐쇄 등으로 강경 대응했던 민주당 주지사들을 주로 겨냥한 것으로 나타나 그나마 선고와 관련된 정치 테러 시도는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즉각 나는 어떠한 과격 집단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는 지지자들에게 미시건과 버지니아, 미네소타를 해방시켜달라고 부추기는 트윗을 날려 이번에도 과격그룹들의 정치 테러를 선동하지는 않을지 의심받아 왔는데 일단 이를 일축한 겁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워싱턴 지역의 나무들이 어느덧 색동옷을 갈아입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DC 지역의 단풍 절정 시기는 이달 말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가을빛깔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쉐난도 국립공원의 단풍 절정 시기는 10월 24일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일상에서 주는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단풍으로 물든 가을 분위기를 오롯이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버지니아 공과대학 존 셰일로 교수는 워싱턴 지역 단풍의 절정은 10월 31일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셰일로 나무생물학 교수는 올 가을 단풍은 연의해보다 더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을 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 여름과 가을에 내린 적절한 비가 나무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 나무가 작년보다 조금 더 빨리 멋진 빛깔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맘 편히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에 드라이브 드루 여행을 선호하는 가운데 그는 자동차를 타고 버지니아 시골 언덕으로 향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블루리치 파크웨이 또는 스카이 드라이브는 최고의 가을 단풍 쇼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셰언더어와 같은 산속 단풍의 절정은 10월 24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셰일러 교수는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버지니아 지역은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어 다양한 잎을 감상하기 좋은 장소라고 전했습니다. 셰언더어 산맥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단풍 종류는 붉은 빛깔을 띈 노란색 단풍나무, 니사나무의 고동빛, 하마멜리스가 풍기는 금빛꽃들, 온나무와 사시프라스의 화려한 붉은 빛깔들입니다. 에팔레치아 산맥 남쪽 셰언더어 국립공원을 종단하는 드라이브에는 단풍나무, 참나무, 히코리 등이 빨강, 자줏빛을 뒤섞여 놓은 듯한 화려한 단풍으로 유명합니다. 셰일러 교수는 작년엔 가뭄으로 인해 단풍 시기가 짧고 빛깔이 곱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작년엔 사람들이 좋은 단풍 장소를 찾아다녀야 했지만 올해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셰언더어 국립공원 스카이드라이브 해석 전문가인 클레어 콩원은 셰언더어 방문 시 몇 가지 팁을 알렸습니다. 그는 북부 전망대 중 일부는 붐빌 수 있지만 조금만 더 가면 그렇게 붐비지 않은 전망대를 찾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쉬프트런과 락피시의 남쪽 출입구, 즉 남쪽에서 공원을 들어오게 되면 붐비지 않아 한가롭게 단풍을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콩원은 또한 분주한 공원 입구를 피해 고속 레인에 진입하려면 온라인으로 패스를 미리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카이라인 드라이브와 공원에서는 휴대전화 수신이 불안정할 수 있어 미리 지도나 공원 안내를 다운로드 받아서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붐비지 않은 하이킹 코스 여러 곳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공원 내 모든 시설을 이용하려면 안면 가리개나 마스크를 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스롭게 경제활동을 재개했던 것이 또다시 막혀서 렌트비 내기도 어렵고 또 사업하기도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빚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크리스나 신 변호사와 함께 렌트비를 어떻게 하면 조정받을 수 있고 또 에빅션을 피할 수 있을지를 한번 조언을 구해보겠습니다. 우선 주거비 하면 가장 사는 곳부터 또는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은 리스 비용을 대는데도 버거운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주택, 주거비, 렌트비를 못 내는 가정들이 한 달에 1,300만 가구가 있을 때도 있고 900만 가구가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0% 이상이 렌트비를 못 내고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그거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요. 렌트비를 못 내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제일 힘든 건 안 내도 된다고 생각을 하셨다가 갑자기 보니까 렌트비를 쪽에서 에빅션 로디스가 날아오고 그다음에 소송을 시작을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걸 받았을 때 이거 당장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통 에빅션을 보면 지금 주마다 또 달라요. 브리지니아하고 메릴랜드하고 조금 다른데 브리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에빅션을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콜트 자체에서 이게 에센셜이 아니니까 당장은 날짜를 잡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딜레이는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우리가 확실히 잘 모르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다들 어떤 종류의 무슨 어시스턴스를 받아도 그런데 그걸로 지금 일단은 막고 계세요. 그러니까 렌트도 내시고 그런데 이 돈을 받았을 때도 이걸 과연 렌트를 써야 되나 어차피 에빅션을 당할 거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에빅션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단은 동결,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소송은 계속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되지만 법원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7월 말로 완료가 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랬다가는 정말로 강제 퇴고돼서 길거리에 나앉거나 사업장을 쫓겨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때에 혹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우선은 뭐 에빅션을 미룰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되는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딜레이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어시스턴스, 하우징 어시스턴스 여러 프로그램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손님들 중에 지금 벵컵시를 통해서 이걸 이제 늦추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하우징 어시스턴스, 캔슬링 그런 데를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려서 그런 데 가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캐운티에서 그런 구호책, 지원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운티별로 다 알 수 있는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략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종류인지만 이래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펩펙스 카운티나 다른 뭐 이제 주변에서 캐우니마다, especially Maryland, Virginia, Arlington County, Maryland 같은 경우는 Howard County, Anne Arundel 그 자체에서 하우징 어시스턴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서류 같은 걸 보여주고 거기서 주는 어시스턴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소개를 많이 하죠. 어디에 사시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이제 뭐 경제활동이 재개가 됐지만 또 옛날같이 또 안 같아요. 특히 그 한인 사회에서는 아예 그래서 아예 개방이 됐는데도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사업체들도 꽤 있는데 우리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까요? 이제 돈을 지금 어시스턴스를 정부에서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이 꽤 되시는데 이 돈을 가면 지금 받아도 장사가 안 되니까 다시 열기는 하시는데 열어서 이제 장사가 안 되는데 내가 다 좀 short term하고 long term을 봤을 때 이 돈을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 렌트를 만약에 지금 디퍼를 해주지만 6개월, 12개월 나눠서 이걸 어차피 다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문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렌트를 디퍼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차라리 탕감을 받으면 내가 나중에 지금 비즈니스가 안 돼도 short term 안 돼도 이걸 어떻게 어떻게인가 이렇게 꾸려나가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탕감을 안 받고 디퍼멘트만 받으시는 분들은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6개월 후에 또 지금 가을 돼서 또 코로나가 더 번지면 또 비즈니스를 닫게 되면 그때 또 이걸 어떻게 대체를 하셔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또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주거지나 또는 사업장에 렌트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랜로드나 그 자체, 그 빌딩 자체가 누가 소유를 하고 있는지 그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리스일 경우에 리얼스테이 인베스먼트 트러스 그런 데서 가지고 있을 때는 조금 유니폼해요. 거기서 룰이 그래서 탕감은 절대 안 되고 6개월 안에 그걸 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랜로드가 어떤 엔트티인지 알면 훨씬 네고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좀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퀘션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고 좋은 방법은 우리 한국분들이 저한테 찾아올 때 보면 랜로드 쪽이랑 일단 이야기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랜로드도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랜로드 쪽도 많이 레프레센트를 하다 보니까 랜로드 쪽도 지금 정부에서 내려오는 룰이라든지 아니면 몰게지를 그쪽에서 받은 게 있으면 또 거기에 따른 룰이 또 있고 그리고 이제 테넌트들한테 이걸 어떻게 계속 이걸 이제 플랜을 뭐를 디퍼맨을 하고 어느 정도를 해줘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 플랜을 짜기 때문에 랜로드도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그야말로 케이스별로 또 지역별 상황별로 다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또 거기에 맞는 맞춤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